앞으로도 즐거운 공연 PCS 휴대폰 PCS 알아요 여러분? Welcome to 인천 선수 따니 뭐야? 아 저 형 촌스럽게 파란색 입고 온 거야? 여기 온다고? 아 진짜 촌스럽게 네 형님 저 도착했습니다 저희 왜 오셨냐고요? 네? 왜 오셨냐고요? 아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아 네? 감독님 저기 이제 밝은 곳이 경기장 내부 어 보인다 아 오늘 오디션이 있는 날이구나 36도 36도 인증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구나 잘못된 정보 아 0초 됐어요 0초 됐어요 전신을 느끼시면 바로 인사자가 들어줄게요 알겠습니다 유티 옷 한 번 입어봐 이거 그렇게 입는 게 아니지 멍청아 뒤로 입었잖아 유티가 옷을 그러고 입디? 아 그만 약간 그거 느낌이다 사이비 교주 그치 그치 임은수와 이태희 선수의 뒷돌이 할 수 있고 안 돼요 안 돼 아유아악 아유아악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 아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중심 파괴 아 이게 눈이 딱 나와 아유 컨트롤 안 돼 유티 패션은 걷어 입는 거 걷는 다음에 내가 양말을 좀 길도 잘못된 얘 아니야 이거 가자 가자 두고 장비하는 도움이 다리니까 세제 잔디가 좋아야 돼 수빈 아 소리 나는 돼 돼 돼 돼 magic 대개가 지금 나 지금 바로 줄 거야 이런 건 아닌데 장비가 그렇게 밟고 싶지 않냐?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여기 올라가면 되겠다 이제 따로 녹음해서 녹음하지 않아 저도 되는지 막 섞어서 그냥 녹음 여자도 여러 명이서 하면 다 오케오케 근데 거기서 찍는 거는 언제든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줌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지 꺼졌어 찍었어 찍었어 찍으려고 하니까 물이 꺼져 봐 쭉 들어가네 홈 개막전이 대구란 말이지 그러니까 꼴대에 장치를 하고 가자 꼴대에다가 무슨 장치를 하고 가자 무슨 장치를 하죠? 대구에 쇠직냐 막아야 된단 말이야 정승헌이 또 잘생겼어 그치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대구전 아 대구전이요? 정승헌이 잘생겼어요 그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뭐 하려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쵸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기서 경기생이 보여요 멋진 멋만 뿌릴 수 있지 별로 멋이 없어 비천이 청 한단 말이야 비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에스석조 벽화를 좀 새로 재단장을 했다고 아 아 아 여기도 파검으로 이제 색칠을 깔끔하게 여기가 많이들 사진을 찍으시겠네요 이렇게 좀 뒤에서 자 한번 제가 한번 느낌으로 음원과 문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난제나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깔끔하게 그냥 아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요거 있고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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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즈가 정해져있어 그거 일방극 네 그거 다른 노래인데 요거 이거 풀어주세요 형제 나 어디서나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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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파검 끝인 것 같고 자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 서쪽 끝 서러 아 뭐야 아 뭐야 그거 경찰청 사람들 경찰청 사람들아니까 아 경찰청 사람들이네 아 너무하시네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 무언가 진앙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비낭? 무언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 한번 찍어 찍어 어차피 경기장이네요 굳이 여기가 아닌가요? 네 네네네 지금 보셨어요? 네 봤습니다 지금 그거 구경하고 왔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저기 바뀌어요 저기 눈수막들 이제 바뀌고 눈수막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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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구나 계셔도 돼요 아 돼요? 잠시 앉아계세요 아 낯선 곳에 오면 약간 불편해가지고 나랑 가슴에 자랑 잡을지 어떻게 해 그거 잡을 거를 여기서 할지 오이쿠 그것도 와 있었어 옛날에 한번 해봤잖아요 네 여기 유리한 감자인데 제가 호적할 수 있을까 전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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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진짜 고성뽀칭인 사람들은 무서워 고성뽀칭 있어요? 따로 없어요 가까이 안 오시는 거 같아가지고 누가 빌까봐 누가 봐도 음악을 하고 하고 생기서 그냥 믹싱 작업을 했었어요 싸우는 거랑 같이 남자 여자 편 가르는 것보다는 섞어서 박자 맞춰줘 천천히 되게 천천히 할게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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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니면 한 트랙으로 쫙 떠 버리면 편하거든요 그 이거를 앞에 쿵쿵쿵 치는 거는 갈게요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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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버리면 나오네 이제 사연 박스에서 마술 외우신다 마술사 기술 들어가요? 기술? 우리 마술사 팀이 끝까지 선전하고 계세요 마술의 힘을 빌어서 잘 하고 계신 건가요? 예 뭐 다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본적인 마술 공연을 잠시 보십시오 코너스의 코너 MC 비비의 마술 공연 MC 비비?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비비였는데 블랙베어라고 요즘 비비가 한창을 떠나고 있는데 아 비비가 누구예요? 가수예요 땅끗끗끗 몸무게이리따까딱도 하늘갈 뿐일 수 없어 또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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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반갑습니다 마술 김은희도 아무거나 골라라 아무거나 골라주시죠 아무거나? 이건 뭐 보시고 카메라에다 붙여주시고 1, 2, 3, 4번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떡볶이 4번째에 와야 돼요? 뽑으신 카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아니다 맞다 맞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카드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맞는지 아닌지 두 번째에 확실하게 맞습니까?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기억을 못 하시고 이거를 이거는 아닙니까? 맞을 수가 없다고 이거 맞습니까? 아닙니까?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? 다시 한번 적응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방영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악종 모습을 부탁드립니다. 정신 비교하시고 맞습니까? 아닙니까? 맞습니까? 맞습니까? 네 이거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이것도 맞습니까? 아닙니까? 네 이 4개의 카드 중에 그러면 2개의 카드를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2개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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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개 터치 하나 1개를 터치해주시기 바랍니다. expansive 좋지? gouvernement 네 카드는입니까?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? 다이아 2인 것 so Much 바로 다이아 2명 Short 영상 마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숙제 하실 수aza 1000명 여기야 수용이 주변맞추긴하네요 완전 만xa KBS 맞자랑 멋자랑 출연 적 없어요 저희는 여기 한 번 더 하러 올게요 이 근처에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치, 우리 홈플러스에서 다 해결하지 한참 주우를 하자 싶어요? 머리뿌이 먹어 이거 좋아? 저 있는 거 좋아해요 모듬! 네네네네네네네네네드 누가 알려줘서 하면 그 기분이 안나 안 나 재미없어 짜증 나 아 죽였어? 짜증났어 좀비도 안 나와요 휴식 시간 Cypn 가 API 인사 civic 시야트 쓰는 버튼이 뭐야? 이랑 옆이야? 인사트 여기 그거네 시장 스타일 저도 모르다가 막 유튜브 구경하고 이러면 계양부터 후평까지 말리는 안 넣었어 도전이라던데